1. 다음 중 정보와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규격화 2. 미미디어의 분류 체계 중 정보 전달 매체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영상계 3.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정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기억장치는 3. 연간 메모리 4. 전자우편 시스템에서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3. SMTP 5.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요소 중 제어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데이터 레지스터 6. 스마트워크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업무 생산성 향상과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7. 다음 중 전자상거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전자거래 이후 거래 자체를 부인 가는 8. 분산 처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하드웨어, 포프트웨어, 데이터 등이 서로 호환성이 없을 경우에도 시스템 부축이 용이하다 9. 인터넷상에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나열해주는 프로그램은 4. 웹브라우저 식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 키가 가져야 할 성질은 3. 식별성 11. 기억을 위한 핵심 소자가 반도체 기반으로 설계된 보조기억 장치가 아닌 것은 2. 12. 사무자동화로 기대되는 정성적 효과가 아닌 것은 3. 정보 획득 시간이 길어진다 13. 멀리 떨어져 있는 회의실을 통신의 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1. 원격회 시스템 14. 사무자동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인건비, 관리비 증가 15. 사무자동화의 생산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오피스 생산성은 유형적, 무형적인 효과를 여러 측정법으로 완벽하게 개량화할 수 있다 16. DBMS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이 응용기능 17. 다음 중 DBMS 모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 링크 데이터베이스 18. 사무자동화가 조직 구조를 종례해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변환시키는 이유로 틀린 것은 이 관리자의 지휘 통솔에 대한 역할이 불필요 19. 사무자동화 추진에서 최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사적 접근 방식 20. 다음 중 캐시 메모리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임시 메모리다 21. 문서 정리의 기본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4. 분류 보관 보존 폐기 22. 전자 상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에 주로 활용되었던 이시가 인터넷을 확산에 따라 EDI로 발전되었다 23. 엔소프가 분류한 의사결정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상황적 의사결정 24. 전자 데이터 교환의 구성 요소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EDI 검사 25. ED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EDI는 미터미터 통신 방식에 의한 정보의 재입력과 문서 처리에 오류를 배제하지 못한다 26. 기업 경영에 있어서 ED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가 아닌 것은 4. 인력이 효율적인 관리로 임건비 절약 27점 자료의 수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변경 28점 경매 또는 역경매를 통해서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교섭력을 가지는 전자상거래는 29. 사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본래 사무는 참모 부분이 담당하는 참모 사무이다 30. 경영과 사무의 관계를 잘못 서술한 것은 이 경영의 목적은 사무에 있고 사무 활동은 작업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31.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2. 배포 32. 부서장이 사무 간소화의 훈련을 받고 나서 부하를 훈련시켜 말단의 작업원에 이르기까지 진행한 다음 실제로 사무 간소화하는 것은 밑에서 위로 향한 자발적으로 맡기는 사무 간소화 모형은 4. 순수 개선 개발식 접근형 33. EDI의 특징 및 효과가 아닌 것은 3. 수신 측 컴퓨터에 도달한 데이터는 변환 및 재입력이 필요하다 34. 사무 표준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3. 부서별로 평가 기준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35. 문서 자료를 조직적으로 정리하여 일관성 있게 보존하는 제도는 이 파일링 시스템 36. 사무조직의 집권화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은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상세한 정보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 37. 중요한 사무 환경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3. 고층 사무실 38. 사무 표준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2. 사무작업 내용과 근무 조건을 분석하기 전에 만들어야 한다 39. 사무의 물리적 집중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각 부서의 비밀 유지가 가능 40.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표준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1. 최상의 작업 환경 속에서 달성 가능한 표준 41. 프로그래밍 언어의 해독 순서로 오른 것은 4. 컴파일러 링커로 더 42. 중2 표기의 수식 a를 전의 표기로 나타낸 것은 1a-bc 43.c 언어에서 문제형 자료를 나타내는 데이터형은 3. 44.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직접 실행되는 명령어들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읽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기록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판독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주석 45.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 안에 내재해 있는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작업은 2. 46.1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수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종에 맞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은 3m 47.c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역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동적 변수 48. 기억장치의 한 장소를 추상화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값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은 4. 변수 49. 최근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페이지마다 두 개의 비트, 즉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가 사용되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2. annual 50. 고금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번역 과정 없이 실행 가능하다 51.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에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EWRKING SAT 52.c 언어에서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3% 53.c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기호 코드라고도 한다 54.hrn 방식을 스케줄링 할 경우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가장 먼저 처리되는 작업은 2.A 55. 운영체제 성능과 평가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3. 비용 56. 어휘 분석은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케닝하여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들로 분할해낸다 이때 분할된 문법적인 단위는 3. TOKN 57.9문 분석기가 올바른 문장에 대해 그 문장의 구조를 트리로 표현한 것으로 루트, 중간, 단말 노드로 구성되는 트리는 무엇인가 1.PathTree 58. 순서 제어 구조에서 묵시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3.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수식 계산 59. 기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모든 기계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여 호환성이 높다 60점시 언어에서 사용하는 이스키프 시퀀스에 대한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1. 61점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광대역 전송에만 사용 62점 문자 위지 동기 전송의 제어 문자 중 전송해야 할 프레임의 끝을 알리는 것은 2. TV 63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LAN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은 1. CSMACD 64점 VAN의 계층구조 중 통신처리 계층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4. 축적 기능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한다 65점 데이터 전송 오류 검출 방식으로 틀린 것은 4. 바이폴라 검사 66점 반송파로 사용하는 정연파의 위상에 정보를 실어 보내는 변조 방식은 3. PSK 67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보호대역의 역할로 올바른 것은 3. 채널 간의 간섭을 제한 68점 인터넷 프로토콜 TCP IP에서 TCP는 OSI 7 계층 중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가 2. 전송 계층 69점 광섬의 케이블에서 클레드의 주 역할은 일광 신호를 반사시키는 역할 70점 다음 중 데이터 전송 제어 절차가 올바른 것은 2. 통신 해선 연결 링크 설정 데이터 전송 링크 해제 통신 해선 해제 71점 다음 국제 표준 통신 프로토콜 중 IP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1. ARP 72. OSI-7 계층 중 프로세스 간의 대화 제어 및 동기점을 이용한 효율적인 데이터 복구 제공을 위한 계층은 3. 세션 계층 73점 인터넷 통신을 위한 기본 통신 프로토콜은 4. TCP IP 74.RS-232C 표준 인터페이스는 몇 개의 핀으로 구성되는가 3. 25 75점 다음 중 ITU-T 권고 안에서 X 시리즈의 내용은 3. 공중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사항 76점 멀티미디어의 표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MHS 77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PCM 부호화 단계로 만든 것은 2.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78점 병렬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직렬 전송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고 원거리 데이터 전송에서보다 경제적이다 79점 HDLC 프레임을 구성하는 필드가 아닌 것은 4. 필드 80점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X75는 빛 패킷 형단말과 PAD 간의 접속 프로토콜이다 79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